. . . . . . . . . 우리 당진시는 2018년도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 그동안 다양한 아동친화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우리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놀이환경시민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당진시 놀이환경시민조사단을 당진시 아이들과 놀이활동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직접 아이들의 눈으로 놀이환경들을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여 부족한 것들을 시에 제안하는 정책을 반영하는 데 도움을 줄 시민조사단입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의 소중한 권리가 더 존중받고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당진시에서는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